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경우 추천 사이트에서 자동 제재입니다 두번째는 퀴즈의 정답과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세번째는 자신에게 건전질환? 위 세가지 양식에 맞춰 댓글을 남겨주시구요 발표일정은 7월 10일 유튜브 커뮤니티로 발표되며 발표 전까지 좋아요 100개가 넘어갈시에 추가로 한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